이 길이 메인 길입니다. 메인 길이니까 메인 길로 내려오는 걸 한번 보고 어떻게 내려오는가, 얼마나 저거 했는가 애들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을까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이 메인 길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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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薄스 proven Allied 오 가늘 오래 소스 4만명 젠버리 친구들이 여기 모든 친구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여긴 지금 랄리에요. 근데 이게 통로가 되다 보니까 라이트가 좀 비싸서 조금 있는데도 그냥 갈게요. 랄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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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내려가야 돼요. 그래도 회관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각자 자기네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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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날, 날, 날. 아멘 아멘 이시하셨다 루가 유명 진가 고로 고린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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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하셨다 루가 유명 진가 고로 고린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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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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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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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9시 20분부터 내려오고 시작했는데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끊어질 만하면 내려오고 했는데 하기에 4만 몇 천명 중에서 이쪽으로 몇 프로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많은 일원들이 새만금에서 전부 있었던 일원들인데 지금은 원래 거기서 회단식을 하고 그렇게 흩어져야 하는 판인데 그렇지 않고 전부 서울에 집결을 했잖아요. 월드컵 경기장으로 케이팝 콘서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마무리시키고 불꽃놀이까지 다 하고 이제는 각자 자기 있던 숙소로 각자 가가지고 내일 회단식을 하고 자기들 나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이 잘못은 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추억을 좀 많이 갖고 갈 거예요. 아무튼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 고생을 좀 하고 했었고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대로 이 친구들한테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네, 네. 네, 빠이빠이. 애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손 흔들어주고 인사해주면 그것을 같이 서로 답례하고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이것까지 끝나서 하는 시간이 아마 한 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우리도 기분이 좋잖아요. 애들 가는 친구들이 가서 좋은 인지 갖고 가는 게 우리 어른들이 잘못은 했지만 애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지 앞으로 우리가 키우는 애들도 우리 한국 태문 코리아 하면 정말 좋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진짜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불차지가 있었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걸 또 마무리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해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줄이 끝도 없이 내려와요. 지금 앞에 있는 친구들은 파키스탄에 있는 친구들이고 한국 나라들도 거기 앞에 가게 하는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친구들uit 주변에서 SickKidatanik 뒤는 아직도 계속 확실히 오고 있어요 뒤가 오면 어떻고 눈이 오면 어때요 이 가는 친구들 잘 마무리 시켜주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자 잘들 가세요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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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고 주먹 압수하고 아무 저것들 없어요 이 젊은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또 어딨나 이거 어디에요? 그리고 빰 빰이 빰이 빰살 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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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요 네 고맙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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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이씨 이슈 더 와임머래 하핳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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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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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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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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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휴 수고해놨어요 하하하하 정말 수고하기 힘드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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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예 잘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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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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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쿠 아이쿠 안녕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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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이쿠 안녕하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you can Bodhi for aemen 거다 уж Suzutsu 여러분 네 여러분 together 넓 эт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전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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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나왔어요. 여기가 깜짝 놀라. 아세요. 나 운영하니까. 여기가 잘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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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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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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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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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요 잘가요 라이브에요 라이브 라이브로 나가는거에요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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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잘가요 잘가요 감사합니다 스트리밍 비디오 뭐? 스트리밍 라이브 하하하하 공급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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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started to eat it 잘 가세요 라이브에요 그 다음은 룰에에 숨겨야 합니다 이즈 찰떡볶음 아 이 친구가 좀 멋있는데 부산 나이 먹고 나이 먹고 직장 반이에요 나이가 27세인 근데 절대 남한테 한 거다 보니까 체력도 안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잘 가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까 수고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자리가 좀 빠지네요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고치고사랑 시간이 되면 좀 얘기를 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들이 우리가 가서 진짜 이게 세계대회가 안 돼 잼버리가 그러니까 월드컵도 있고 잼버리도 있고 그다음에 어 저 어딘 뭐야 올림픽도 있고 태폐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잘 챙겨가지고 그냥 엑스프라 네 맞아요 이게 더 다양하게 그렇죠 이거 애들이 젊은 애들이 나중에 터가지고 이 사람님만이 하고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제 끝자락이 살살 도입이라 너무도 수고들 많이 했어요 이 친구들이 오늘 좋은 인상을 갖고 전체적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 한국 기사님 이미지가 무엇보다도 좋게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오늘 유튜브 친구들이 제가 한 네 명 정도 왔거든요 와가지고 이거 마무리 시키고 가는 거예요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지금 영상 들어간 게 이게 여기 월드컵 경위대만 4시간 다 아니에요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 좋은 주말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Ming 여기 걱정 갈 거 같애가지고 남포구청에서 걸어갔으면 좋았어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서 지하철 타고 넘어가야죠 저는 배달 하다보니까 배달을 하다보니까 바이프를 오게 질 데가 없어서 생각하실 수 없으세요 잘해 잘해 근데 아직 조금 보이네 저 친구들도 마지막 하는 데 이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는 분 몇 번 찍으니까 두 번 찍으세요 네? 두 번 찍으니까 메모리에 두 번 찍으세요 저는 영상은 1TB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많이 찍기 때문에 핸드폰이 너무 좋아요 카메라가 같이 다니다보니까 물 벗고 축하템은 저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해야되요 다시 어우 이러면 넘어가면 지하철로 타는 걸 봐야되니까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ONA zem 대하면 매일 반지만 남dit 남ità 반빙 안녕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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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shook 안될 장位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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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어디서 버스 장관인가 1400대 중에서 여기 과연 얼마가 몇 대가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지금 서기까지도 다 일원 채우고 뭐하고 지금 다 하고 있는지 마무리 시키고 월드컵 경기장은 다 끝났어요 저 위에 우리 친구 보이네